안녕하세요 우티입니다 오늘은 올해 굿즈 소식을 가져왔어요 이번 굿즈의 주제는 엘리트 고양이 학교입니다 저는 힘센 고양이 노래를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길고양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고양이들이 특별 훈련을 받는다는 만화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트 고양이 학교에서 기숙생활을 하는 앙무정동의 이야기를 굿즈에 담아봤습니다 목부터 문구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했는데 문구류는 바로 발송이 되지만 주문 제작하는 폰케이스, 양말, 티셔츠, 머그컵은 4월 중에 발송이 되니까 그 점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하나씩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유리 머그컵입니다 용량은 400ml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넉넉한 머그컵 크기예요 내열 유리라서 가볍고 전자레인지 사용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그립톡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결국 그립톡이 망가지고는 했는데 드디어 정품 그립톡을 제작했습니다 자기 이니셜이 적힌 스웨터를 입고 있는 고양이들이 그려져 있어요 다만 양면 테이프가 아닌 특수 소재로 붙이는 그립톡이라 안 붙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패키지에 동봉된 투명 스티커를 폰에 붙여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앙무정동 케이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케이스엔 아이들이 학교에서 특별활동을 하는 모습을 담았어요 여기에 그립톡을 붙이면 절대 안 떨어집니다 다만 일주일에 사전 예약 기간 동안만 거의 모든 기종 제작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많이 쓰는 기종만 제작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폰케이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전 예약 기간에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마스킹 테이프예요 궁팡에서 인기가 많았던 햇님달림 테이프가 리뉴얼돼서 다시 나왔고 힘센 고양이 그라데이션 마스킹 테이프도 새로 나왔어요 그리고 무트 스티커도 빠질 수 없겠죠? 칼선이 있어서 뜯어 쓰는 스티커예요 캠핑, 바다여행, 그리고 엘리트 고양이 스티커도 새로 나왔어요 이번엔 모노글로그림 코팅이 되어 있어서 되게 두껍고 반짝반짝해요 다이어리 꾸밀 때나 이어폰 케이스나 폰 뒤에 붙이기 되게 좋습니다 다음은 감자분들이 정말 많이 요청하셨던 대망의 여름 티셔츠가 나왔어요 아주 톡톡한 소재로 제작되어서 비침도 거의 없고 가슴 부분에 크린팅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다양한 사이즈로 준비를 했으니까 사전 예약 기간에 꼭 구매를 하시고 이후에는 두세 가지 사이즈는 판매됩니다 길이가 아주 길게 나오고 크게 나온 오버사이즈니까 제 착용샷이랑 상색 사이즈를 잘 얻고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티셔츠랑 같이 세트로 양말도 준비했어요 제가 반바지를 입을 때 흰 양말을 신으면 다리가 이렇게 댕강 잘려 보이는 게 싫어서 항상 스킨톤의 오트밀 색상을 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오트밀 색상의 양말을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뜻한 빵 같은 색감이에요 디자인은 양쪽이 짝짝이입니다 한쪽에는 앙팡이 후추 반대쪽에는 애동이 정세계가 있어요 쭉쭉 늘어나는 프리 사이즈니까 큰 발이든 작은 발이든 모두 착용 가능합니다 후추 판매의 목적은 첫 번째로 치료비 무기 그리고 나머지는 앙우정동이랑 저랑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항상 앙우정동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고양이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또 고양이 영상으로 만나요 Mango 댄스